반갑습니다. 딱 나와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. 딱 나와 나와 딱. 3월 학력평가 치르느라 참 고생 많았습니다. 1위 1비하지 말고 우리 남은 기간에도 집중해서 사회문화 만점과 1등급에 도전을 해봅시다. 뻔한 얘기. 상투적인 말. 하지만 진심. 맞죠? 고생 많았어요.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아침 일찍부터 막 점심 먹고 또 막 하다가 사회문화는 당연한 거죠. 사회탐구의 마지막 과목입니다.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사회문화는 가장 마지막에 치렀을 겁니다. 뭐 수능으로 따지자면 한문이나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았다. 그럼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험입니다. 그 마지막 시험이 더욱더 찬란해지기를 선생님은 그냥 진심을 담아 응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또 가장 빠르고 바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총평 먼저 진심을 담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은요. 첫 번째는 단원별 출제 비중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. 해보셨으면이 아니라 해보셔야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. 지금 1번부터 뭐 자연현상, 사회문화현상 뭐 1단원 문제겠죠. 그 다음에 또 뭐 2번 문제, 3번 문제를 각각의 단원별로 배치를 해보세요. 그냥 단순하게 1단원부터 2, 3, 4, 5 이렇게 쓰지만 마시고 어차피 좀 짤막하지만 해설지가 있지 않습니까? 해설지에 보면 거기 출제된 그 주제가 나와 있어요. 출제된 주제가. 잠깐만요. 선생님 좀 보여드릴게요. 무슨 말이냐면 사회문화시험을 치렀잖아요. 그러면 정답 비슷한 게 있습니다. 정답은 무슨 말이냐. 어 내가 이 주제를 정확하게 꿰차고 있냐.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죠. 출제 의도 1번.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. 써 있어요. 그 다음 2번.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이해한다.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분석을 했다면 2번 문제 옆에다가 자료수집방법. 해설지를 보니까 어 맞네. 내가 이 주제가 어디서 출제된 건지를 알고 있구나.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은 혹은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. 이렇게 해서 정돈이 될 겁니다. 자 그래. 그런 이후에 카운팅을 해요. 자 1단원 몇 문제, 2단원 쭉 해보니까 4, 4, 4, 5, 3. 가장 전형적인 단원 출제 비중입니다. 딱 이렇게 출제합니까? 네. 이렇게 출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가끔씩은 여기 5단원에서 4문제를 내고 3단원에서 1문제를 줄이거나 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4, 4, 4, 5, 3 뿐만 아니라 주제도 사회문화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. 선생님이 그냥 거의라고 하지만 진짜 딱 고정되어 있어요. 1단원에서 어떻게 출제돼요? 자연현상, 사회문화현상 비교하겠죠. 그 다음에 양적연구 1문제 4개겠죠. 관점, 기능론, 갈등론, 상징적 상호작용론 종합적으로 출제하는 거 하나 내겠죠. 그 다음 자료수집 방법까지 내겠죠. 혹시라도 연구태도와 연구윤리가 들어갔다. 그러면 1단원 5문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2단원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 아까 봤던 실제론, 명목론 1문제 그 다음 지위와 역할 1문제 어차피 틀리는 지위와 역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그리고 뻔하게 함정이 아주 아주 뻔하게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좌절할 게 아니라 아,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. 이거 틀리는 데서 틀린다는 저 말이 맞구나. 라고 공감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강의 도중에 스킬러 정리를 해드리지 않습니까? 이 문제는 이렇게 분석한다. 이런 느낌이에요.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이 항상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. 시작하자마자 1번부터 타타타닥 풀어나갈 때 예를 들면 자료수집 방법이다. 그러면 자료수집 방법을 푸는 스킬대로 풀어주시고 양적연구다. 빵! 하면 이제 가설 찾고 독립변수, 종속변수 찾고 막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.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그래요. 61%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선생님 제자들 우리 적자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정답은 유리니까 틀린 사람은요? 모르겠어요.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최적 판별식을 빵! 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집단들을 탁탁탁 넣고 아! 얘네가 이익사회냐 공동사회냐 자발적 결사체냐 아니냐 비공식조직이냐 아니냐 공식조직이냐 아니냐 이것만 딱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. 그대로 문제가 풀리는데 아! 좀 안타깝습니다. 하위 문화는 좀 유형이 낯설 수 있지만 이 하위 문화의 유형 나중에 심층 분석 및 해설 강의할 때도 차근차근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또 푸는 방식이 있어요. 그리고 문제 내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설계된 상태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설계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. 나머지는요. 나머지는 전부 다 통계 게임이라고 붙잖아요. 이렇게 붙잖아요. 선생님 빈곤 관련해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군요. 아! 얼마든지요. 그래서 지금 한창 선생님의 통계 게임이 현장에서 혹은 뭐 이제 인터넷 강의로 업로드가 되는 시기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뭐 DM을 많이 받았습니다. 지금 선생님이 어제 시험 끝나자마자 수업이라서 바로 촬영을 바로 하진 못했고 그 다음날이죠. 그러니까 시험 치른 바로 다음날 오전 선생님은 항상 아침 9시에 나오니까 아니자 9시부터 촬영이니까 7시 반 8시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차근차근 뭐 이 화면도 준비하고 정답률도 이렇게 볼 때 당연한 거예요. 이렇게 다만 이 복지 뭐 빈곤 인구 뭐 계층 성불평등 어차피 이게 순위만 바뀌는 거지 항상 많이 틀린 문제들에 들어와 있다면 이걸 따로 준비하는 연습을 해보시되 어제 DM으로 막 왔던 게 이런 겁니다. 선생님 저 사회문화 만점 받았어요. 뭐 1등급 받았어요. 이것도 있었지만 선생님 제가 시험을 치러보니까 아직 개념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통계 게임은 좀 뒤로 미루고 부족한 개념을 다시 한 바퀴를 돌리고 듣는 게 좋겠습니까?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아니 여러분 개념 끝났잖아요. 그럼 통계 게임 진행이 되죠. 그러면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는 개념을 같이 가셔야 돼요. 같이 같이 그러니까 개념할 땐 개념만 어 이건 개념 강의할 땐 맞습니다. 근데 통계 게임 할 때는 통계 게임만이 아니고 통계 게임 나가면서 그 전에 부족했던 개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나면 또 뭐 내신 휴강 기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또 학교 시험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다음 5월에 가면 또 6월 모의평가 준비를 위해서 약점 공략 특강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의 개별적인 이 강좌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어 부탁이에요.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 강의 호흡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냥 커리를 쭉 따라 나가시면 됩니다. 선생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생각했다면 왜? 가장 이상적인 커리큘럼이 바로 현장 강의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을 이 인강에 옮겨온 거라고 선생님이 믿기 때문에 그 호흡대로 가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제가 1등급이네요. 뭐 2등급이네요. 이것보다는 자 내가 개념을 다 끝냈다. 우리가 3월 학력평가 들어가기 전에 인강으로 따지면 개념이 끝났겠죠. 코어 강의도 다 완강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개념 한 바퀴를 돌렸을 겁니다. 쭉 따라왔다면 여기는 하위 문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지위와 역할을 마친 상태에서 그럼 통계 게임은 뒤로 밀어도 되죠. 무슨 말이냐 어 요 3월 학력평가 전에는 다 안 끝났던 상태니까 어 3월 학력평가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지 이랬어도 됩니다. 근데 3월 학력평가 이제 끝났죠. 이젠 해야죠. 이젠 당연히 해야죠. 그래서 힘든 과정이겠지만 쭉 따라 나오고 나중에 통계 게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3월 학력평가 문제를 보세요. 그럼 이런 느낌 딱 들 겁니다. 아 내가 만약에 3월 학력평가 끝나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자료 분석하는 방법을 정리했다면 이것도 다 마칠 수 있었겠구나.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럼 다시 4월 학력평가도 준비를 해볼까? 혹은 6월 모의평가 때는 내가 정말 다 맞춰보겠어.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6월 모의평가는 아주 감성이 다를 겁니다. 문제 길이도 그렇고요. 시험지 자체가 딱 풍기는 이 포스가 달라요. 시험지에 글씨가 빼곡하고 통계도 뭔가 좀 복잡할 것 같고 이 느낌이 여러분들을 딱 압도할 겁니다. 6월 모의평가 때는.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더 3월 4월 학력평가 뿐만 아니라 평가원 문제에 아주 익숙해지면서 단단해져야 할 겁니다. 자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질 거고요. 꼭 부탁을 했어요.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단원별 출제 비중을 본인 스스로가 캐치를 해볼 것. 그 다음에 자기가 틀린 문제를 비교해서 정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것. 더 가능하다면 자기가 고른 문제가 틀렸는데 그 틀린 걸 왜 내가 틀렸을까를 고민할 때 정답률을 보고 아 내가 낚인 건가 정말 개념이 약해서인가 세 번째 지금 통계 게임으로 진입을 했다면 개념과 동시에 더불어 나가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후소커리는 선생님은 뭐 자신있게 어이고 자신있게 잘 마련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계속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거고요. 수능 특강 언제 풉니까? 네 5월 달에 푸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통계 게임에 나와 있는 교재와 강의를 온전하게 소화하는 것 두 번 세 번 들으셔도 부족하지 않습니다. 이제 우리는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출발할 건데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까도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 문화는 아까 보셨잖아요. 쭉 나열해서 8문제를 뽑았는데 이미 정답률 60%대까지 올라갔죠. 그러니까 그 이후에 70, 80, 90%대 정답률은 크게 선생님이 안 풀어드려도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잠깐 읽거나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충분한 문제들이니까 많이 틀린 문제 8문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더 있어요. 양적 연구가 정답률이 높지만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. 총 9문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심층 분석 및 해설 강의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. 미루지 마시고 바로 1번부터 1번 아니군요. 심층 분석 및 해설 강의로 고! 최적이었습니다.